일단 들어봅시다. 고고! 아 벌써 너무 좋아. 나 지금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어 지금. 일단은 거의 센터 겸 맵으로 먼저 뽑아야겠죠? 하고 싶다. 하나 둘 셋 하고 손질기. 하나 둘 셋. 한 번 불러보고 제일 괜찮은 사람이. 베이비 스카이아 야야야 야야 오 베이비 스카이아 야야야 오케이. 베이비 스카이아 야야야 저희가 뽑은 센터는 인정한 분이 됐어요. 인정한 분이 됐어요. 축하드립니다. 셋. 셋. 나 진짜 저번에 보컬인데 보컬을 보여줄 게 없어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. 파트 저 토탈 4초 있었습니다. 총 4초요. 너무 아쉬웠죠 그냥. 더 할 수 있는데 계속 한이 됐어요 진짜. 그냥 한을 풀어. 하하 너를 위해서만 숨을 쉬니까 베이비 스카이아 야야야 베이비 스카이아 야야야 야야야 야야 압기나 기계 다루는 걸 되게 잘하는 형이라서 너무 든든했어요. 너는 멍청 뻥 이렇게 들어갔어요. 뻥 뻥 너무 신났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좋아하는 음악이랑 다 어우러지니까 진짜 그냥 행복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우리는 K-POP 엠넷